744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후성이고요. 매수가가 13,650원에 비중 15%. 2차전지가 잘 가는데 후성은 왜 안 오를까요?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런 종목의 질문 내용이 많이 들어오는 게 2차전지 섹터가 잘 가다 보니까 내 종목도 좀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닌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후성이 오늘 12,12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청자님 매수가당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으신데 좀 답답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오는데 왜 내 종목은 안 가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특히 후성 같은 경우 2차전지 소재에 관련된 종목이고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회사 상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의 기업 계열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기업 계열을 같이 살펴보면 후성 글로벌이 있습니다. 이 후성 글로벌이 바로 자회사인데요. 후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물적 분할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됐죠. 해외 법인 지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후성 글로벌이 지금 상장을 계획을 하고서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물적 분할 이후에 자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모회사에는 조금 불확실성이 따라서 변동성이 나와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 상장 전에는 기대감이 반영이 될 가능성은 높지만 자회사 상장 이후에는 재료 소멸이라든가 혹은 수급이 오히려 자회사 쪽으로 몰리게 되면서 모회사의 주가는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불확실성에 따라서 아무래도 후성이 다소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비해서 소외가 돼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도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최근에 에코 프로, 에코 프로 BM 굉장히 잘 갔잖아요. 에코 프로도 에코 프로 BM이 상장을 할 때 굉장히 불안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모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성장을 하면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연출이 됐죠.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회사 상장이 어느 정도 투자금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도 권하지는 않고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후성의 차트를 보면 제가 패턴 강의를 다음에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중요한 패턴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일단은 두 개의 바닥이 만들어졌고 삼중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어놓은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세 번째 삼중 바닥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역배열 차트에서 벗어나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 강의까지도 같이 시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일단은 보유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주범으로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범으로도 삼중 바닥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형태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매물 소화 이후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매물이 열려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저는 60주선 부분까지는 충분히 무리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략 한 16,000원 구간대인데 16,000원대를 목표가로 잡고서 가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쌍바닥 패턴 나오고 바닥이 다져진다면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따로 잡아드리지는 않고 목표가 정도만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6,000원 라인 잡아드렸으니까 또 보유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